반찬통 고무패킹은 그냥 빼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모서리 템새에 포크나 젓가락을 끼워서 일일이 빼내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낚시줄을 고무패킹에 묶어서 사용해 보세요. 낚시줄을 잡아당기면 고무패킹을 아주 편리하게 뺄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고무패킹이 들어있는 반찬통은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고무패킹에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는 낚시를 희석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에 헹궈내면 얼룩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기를 바짝 건조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고무패킹에 낚시줄을 묶어 보겠습니다. 이제 고무패킹 아래쪽으로 낚시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무패킹 쪽에 바짝 두 번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고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두 마디 정도 띄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낚시줄을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줄을 다 묶고 난 다음에 끝머리에 삐져나온 줄은 깔끔하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제 낚시줄을 끼웠으니까 다시 반찬통에 고무패킹을 끼워주시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낚시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고무패킹이 아주 쉽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한 낚시줄은 공예용 낚시줄이기 때문에 좀 줄이 얇은데요. 일반 낚시줄을 사용하시면 더 낚시줄이 두껍기 때문에 더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반찬통 뚜껑을 닫은 다음에 낚시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낚시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만큼 뚜껑 안으로 깔끔하게 쏙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도 이제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낚시줄 사용해서 반찬통 고무패킹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